휴가는 잘 보냈어요? 네, 오래간만에 여행을 갔어요. 어디에 다녀왔어요? 강릉에 갔다 왔어요. 강릉에는 어떻게 가요? KTX를 타고 가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얼마나 걸려요? 3시간쯤 걸려요. 강릉은 어땠어요? 순두부가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바다도 아주 멋있었어요. 휴가는 잘 보냈어요? 네, 오래간만에 여행을 갔어요. 어디에 다녀왔어요? 강릉에 갔다 왔어요. 강릉에는 어떻게 가요? KTX를 타고 가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얼마나 걸려요? 3시간쯤 걸려요. 3시간쯤 걸려요. 강릉은 어땠어요? 순두부가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바다도 아주 멋있었어요. 휴가는 잘 보냈어요? 네, 오래간만에 여행을 갔어요. 어디에 다녀왔어요? 강릉에 갔다 왔어요. 강릉에는 어떻게 가요? KTX를 타고 가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얼마나 걸려요? 3시간쯤 걸려요. 강릉은 어땠어요? 순두부가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바다도 아주 멋있었어요. 구두가 정말 없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